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전엔 낮은 기와집들이 있었대요 내 몸이 커가는 것처럼 도시도 점점 더 변해간대요 내가 좋아하던 한강의 자전거 길도 아주 옛날엔 풀숲이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요 눈앞을 퀵퀵 지나가버리는 자동차들은 모두 부릉 땅 밑으로 다녔으면 좋겠어요 높게 솟은 빌딩들이 멋져요 빌딩들 옥상 사이로 다리가 놓이면 어떨까요? 그 위를 걸으면 마치 하늘을 걷는 기분이 들 거예요 아! 아니면 모든 길을 트램플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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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갑. 안녕! 어떤 도시일까요? 깨끗하고 재미있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숨쉬기 편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요 나무들이 푸르른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